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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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왜 나와있어? 강산아... 우리 잔디는? 강산아... 그게... 왜 그래 너나? 우리 잔디한테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야? 그래서 잔디가 선주를 찾으러 갔었대. 뭐라고? 그게 뭔 말이야. 잔디가 선주를 찾으러 갔다니. 그래서 찾았대? 근데 선주가 아니었대나 봐. 잔디는... 우린 잔디는 지금 어딨어? 강의실에 옥 선생이랑 같이. 아... 정말... 아니 왜? 왜 그래? 잔디야! 잔디 아버님! 아빠! 괜찮아? 뭐가? 잔디야! 괜찮아? 괜찮아? 아빠... 왜 그래? 미안해. 아빠가 미안해. 아멘